그것이 듣고 싶다 김성준의 이사전망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떠들썩한 사건 사고를 낱낱이 분석하는 그것이 듣고 싶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력과 교수 장용진 아시아경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 고 장자연씨 사건을 공개적으로 증언하고 나선 배우 윤지호씨 있잖아요 최근에 청와대 청원도 올리고 그러면서 경찰의 신변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호소를 했고 경찰 측이 또 깜짝 놀라서 사과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팀 구성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일단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우선 장 기자님 설명 좀 해주시죠 윤씨 같은 경우는 세 차례에 걸쳐서 비상호출벨을 눌렀는데 스마트워치를 눌렀는데 경찰이 오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윤씨 주장을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주변 거주지 주변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렸다 그 다음에 창문 등 잠금장치가 훼손되거나 시설물이 일부 훼손됐다 그 다음에 가스 냄새가 나는 등 이상한 정체물을 가스 냄새가 나는 등 아무래도 뭔가 좀 수상하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도 연락이 없다라는 것이 지난달 30일 지난 주말이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혼자 있을 때 그러면 진짜 겁나겠다 일단 윤씨는 혼자 있는 건 아니고요 사설 경호원들과 같이 있는데 사설 경호원 역시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같이 신고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경찰 대답은 뭐였어요? 경찰이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 경찰도 긴급하게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 윤씨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순식간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얻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청와대 내부 규정에 따라서 책임 있는 사람이 직접 답변을 해야 하는데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이 어제 직접 나서서 사과를 했습니다 윤씨가 느꼈을 불안과 실망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라고 했는데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스마트워치는 긴급 버튼을 누르면 112센터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연결이 되는데 112센터에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고 담당 경찰관에게는 네 그렇죠 담당 경찰관에게는 문자가 갔는데 담당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마 경찰 내부에 있는 분들한테 취지를 좀 해봤더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동으로 112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나한테 문자가 왔더라도 내가 모르더라도 112를 통해서 나한테 다 통지가 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크게 안 썼던 모양이에요 서로 미루다가 문제가 생긴 거네요 그렇다고 해야겠죠 명백한 잘못이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기계적 결함과 인적인 실수가 겹칠 때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바로 그런 상황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24시간 밀착 경호를 한다는 건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경정급을 팀장으로 해서요 모두 5명으로 특별 경호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밀착 경호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112 신고 접수와 관련해서는 기계 결함 부분에 대해서 빨리 보완해 들어갈 것이고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담당자는 엄중 경고하겠다 문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님 경찰의 피해자 신변보호 제도가 있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번 건을 보고 좀 놀랐던 게 윤지호 씨 건처럼 이렇게 신변보호가 물론 문제 오류가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렇게 신변보호 해주나요? 다? 일반인들도? 저도 사실은 이게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이렇게 경찰에서 신변보호를 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드린다는 걸 잘 알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건을 토대로 해가지고 좀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게 꽤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년에 최근에 통계치를 보면 2016년도에 3,714명, 2017년도에 5,122명, 2018년도에 4,797명 등이 지금 이렇게 신변보호 요청을 했었대요 요청한 숫자입니까 그게? 네 그게 요청한 그러니까 피해자 전체로 보면 훨씬 더 많겠지만 어쨌든 생명의 위협 등등이 있어서 이제 신변보호를 요청을 했는데 그 이제 요청을 한 다음에 적어도 뭐 하루 이상 임시보호소 등을 이제 도움을 받은 이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은 숫자 1년에 한 5천 명 정도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필요가 지금 발생한다 물론 뭐 적극적으로 한다고 치면 이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아지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는 최소한 이제 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윤 씨 못지않게 뭐 윤시호 씨는 유명한 피해 어떻게 보면 증인이지만 사실은 윤 씨만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피해자 지원이라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 지금 이제 인원이 지금 뭐 윤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별한 대우로 5명을 여경을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 사람들을 아까도 얘기한 대로 5천 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을 대체 몇 명이서 지원을 하고 있느냐 지금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청문감사실을 위주로 해서 1급 이제 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한 296명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5천 명이 신청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인력 부족인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이 경찰관 1명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피해자에게 여비도 지급을 해야 되고요 임시 숙소를 알아봐 가지고 지금은 이제 임시 숙소를 처음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여관이나 저렴한 곳으로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그중에 한 건이 사고가 있었어요 가해자가 찾아와서 그래서 이제 숙소의 수준을 좀 더 올려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숙소로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뭐까지 해야 되느냐 물론 피해자 상담까지를 이제 포함하지만 범죄 현장을 정리하는 것까지 이 사람들이 다 알아가지고 해줘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뭐 현장이라는 게 사실 혈흔이 낭자한 현장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업무까지 다 지금 한 명에 경찰서마다 기껏해야 청문감사실에 1명 배치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일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전국의 경찰서 소위에 대략 700여 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300명이라고 하면 경찰서 2개당 한 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런 거고 사실 이제 경찰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업무를 담당하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경비과 직원이라든지 또는 그 지구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면 된다 그러기 때문에 한 명만 있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수요라든지 해야 될 일을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도 부족한 숙제죠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냥 단순히 이런 이제 경찰관들에게 원하는 게 청소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경찰관분이 말씀하신 경비 쪽에 이렇게 연락하면 그 정도의 행정적인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피해자들은 실시간으로 어떤 생명의 위협이나 불안감이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게 물리적인 어떤 여러 가지 숙소나 제공 이 정도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감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를 고려를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경찰청에서 피해자 케어 요원이라는 걸 뽑기는 뽑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아까 296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케어 요원이라는 심리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20명에 불과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진짜로 무슨 물리적인 위협이 있어서라기보다 사실은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윤지호 씨도 지금 무슨 정말 어떤 사건이 있어서 지금 전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전화를 했을 때 이분이 얼마나 불안감에 시달릴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사람이 당장 이제 접근을 해서 보통 조력을 제공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 좀 더 기다려 보세요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뭐 어쨌든 좀 기다려 봅시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지금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숫자가 턱도 없습니다 사실 윤지호 씨 같은 경우에는 중요 사건의 증언을 한 사람이고 아무래도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경찰로서도 더욱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이렇게 나름대로 많은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정도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외국에서는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렇죠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있죠 증인 보호 프로그램도 있고 실제로 숙소를 별도로 마련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거지를 따로 이제 구입을 한다든지 장기 렌트를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증인들이라든지 보호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는 숙박시설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일 정도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법무부나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거주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보호시설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에 닷새 정도만 임시숙소 경찰이 보호하는 임시숙소를 제공을 하고 그 닷새를 넘어가면 주로 여가부라든지 법무부 시설로 옮겨갈 것을 제안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피해자들 입장에서 그게 아닌 거죠 사실 어디 있을 데가 없어서 숙소가 없어서 내가 그게 지금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보호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인데 사실 아까 윤주호 씨 같은 경우도 큰 어떤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사소한 것에서도 분명히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인데 무슨 소리 하나만 들어도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아직 일이 안 생겼잖아요 혹은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것은 약간 과장된 것입니다 그런 것 처럼 심리점에 깔고 있어요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피해자라든지 이런 중요한 증인들을 보호하고 불안한 심정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점이 어떻게 보자면 가장 큰 구멍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윤주호 씨 같은 경우에 5일 아까 있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경찰에 보면 신변보호심사위원회라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연장 필요할 시에는 연장까지 가능하대요 그래서 윤 씨 같은 경우에는 5일을 3회까지 지금 연장을 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예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임시 숙소에 머무는 시간이 평균으로 하면 1.6일에 불과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루나 이틀 정도밖에 머물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예산이 태부족하니까 이게 지금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한 5천 명 정도 1년에 사실은 숙소 제공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돈이 2만 저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얼마냐 결국 예산이 4억 7천 5백만 원 가지고 지금 이걸 다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년 예산이요? 네 턱도 없는 거죠 수천 명인데 그냥 웃음만 나오네 아이고 참 그 스마트워치도 보니까 지금 결국 문제가 돼 스마트워치는 기계적인 오류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기능을 하는 건가요 교수님? 이게 뭐 gps로 이제 그 위치 추적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게 오차범위가 gps로 하면 굉장히 크답니다 그래서 500미터에서 1키로까지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되는데 실제로 gps를 이용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던 피해자가 2017년도에 사귀된 남자로부터 결국은 이제 위협 스토킹 끝에 이제 사망한 사건이 사실 발생을 했어요 찾아와가지고서는 이제 직장에 찾아와가지고 위협을 하고 직장에 그때 지하실이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스마트워치를 피해자가 눌렀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오차범위가 500키로에서 1키로나 되다 보니까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틀림없이 그 신호를 받고 그런데 문제는 기지국 위치만 표시가 되니까 직장으로 찾아간 게 아니라 집으로 찾아가 버린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사망한 사건이 발생을 하고는 gps 방법을 와이파이 기능으로 지금 이제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게 이렇게 이제 바꿨는데 문제는 기기가 현재 이제 그 교체 중이어가지고 구형 스마트워치가 여전히 제공되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800대는 여전히 구형으로 아직 교체가 덜 됐다 이렇게 이제 그 보고가 있죠 자 문제입니다 빨리 개선이 돼야 될 텐데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클럽 버닝썬 사태에서 불거진 이 불법 마약 유통 투약 의혹 이제 이게 재벌 3세들 문제로까지 번져가고 있어요 sk 현대 뭐 이런 쪽 오너가 오너가의 3세들이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되고 입건이 되고 뭐 이랬는데 우선 장 기자님이 누가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현대그룹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씨 28살 정모씨라고 하고요 또 한 명은 sk 최정권 회장의 장손자인 31살 최 모씨라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27살 이 모씨로부터 액상 대마초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액상 대마라는 것은 그러니까 대마초를 농축을 해서 기름 오일 형태로 따로 뽑아낸 것이랍니다 원래는 대마초는 뭐 담배 피우듯이 피우거나 뭐 이러는데 그걸 액상으로 만든 물처럼 네 그 자주 고농축인 거죠 아주 그런 농도가 굉장히 높겠네요 네 최근에 이런 액상 대마가 많이 유행하는 것은 요즘에 전자담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 같이 섞어서 쓰기가 상당히 유용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2000년대 중후반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역시 당시 기사들 돌아보면 그때도 재벌 3세가 처음 들여온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이번에 정씨하고 최씨 같은 경우에는 이 모씨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덜미가 잡혔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SK그룹 계열의 최 모씨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엊그저께 체포가 됐다고 하고요 현대가의 정 모씨 같은 경우는 현재 해외 체류 중이라고 해서 불구속 입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돈 많으니까 안 들어올 수도 있겠네 그런데 아마 들어오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룹사에 이런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제 문제는 이 두 사람한테 대마를 공급한 것으로 돼 있는 이 씨 같은 경우는요 현재 이 두 사람 최씨나 정씨 외에 다른 재벌가의 자재들한테도 이런 액상 대마를 공급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이 씨가 주로 대마를 공급해 주는 것이 돈벌이 목적이 아니라 재벌과 자재들과의 친목도 뭐 그러니까 인맥을 쌓기 위해서였다고 그래요 인맥을 봐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고 그다음에 지금 사들릴 때 대만을 사들릴 때 국제우편을 통해서 사들였는데 비트코인을 통해서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다고 해야 되나요 비트코인 하나면 엄청나게 사겠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료로 알려졌죠 황하나 씨라고 공범으로 입건이 됐는데 그러고서 또 수산업 처벌을 안 받은 거는 또 왜 이런 거 이 교수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지금 이 황하나 씨 사건은 지금 공범이 있어요 이 황하나 씨가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결국은 차량에서 이제 지인과 함께 대마를 흡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2015년도 11월에 마약류 관리법으로 위반이 돼서 입건이 됐는데 지금 이제 공범의 경우에는 재판까지 넘겨져가지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위에 3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황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공범의 이제 어떤 유죄 판결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판결문에 이름이 수차례 여러 번 거론이 됐는데 황 씨를 통해가지고 결국은 마약을 구매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거론이 됐지만 그런 황하나 씨의 일종의 공급책이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런데 처벌을 전혀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소환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렇게 이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사에 착수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 따르면 황 씨가 마약 공급책인 것으로 돼 있고 0.1g의 필로폰을 전달하고 수십만 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판결문에 기록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이거는 마약 공급책이기 때문에 마약 투약보다 훨씬 더 중하게 처벌돼야 되는데 공급책을 더 중하게 처벌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황하나 씨가 현재 신병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뿐만 아니라 처벌이 안 됐다라는 것은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사람도 역시 재벌가의 후손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필로폰 공급이면 이게 굉장히 처벌 수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필로폰 공급 같은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정도의 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당시에 이 공급책으로 양도 이제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형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에 지금 이것으로 입증이 돼서 만약에 처벌을 받았으면 지금 황 씨가 지금까지 이렇게 SNS 스타로 유지되기는 어려웠겠죠 지위가 그렇겠죠 황 씨 같은 경우는 2011년에 대마로 한번 기소유예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초범이도 아니기 때문에 양이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훨씬 더 엄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황하나 씨가 자신이 SNS를 통해서 밝힌 얘기가 있는데요 특정 어떤 가수 아이돌이죠 아이돌의 여자친구로 유명했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SNS를 통해서 내가 걔 때문에 참 별일을 다 당하고 산다라고 올렸다고 그래요 아마 이건 이 건과 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연예인과도 사실 그 연예인도 좀 마약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소문이 좀 많이 돌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희한한 방향으로 또 다른 방면으로 또 사건이 터지지 않겠냐 불똥이 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참 그런데 요즘은 캐나다가 나라 전체가 대마가 타법화가 되고 미국도 주별로 많이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캘리포니아주가 특히 그렇게 됐는데 이런 영향인가요? 대마를 좀 더 쉽게 접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마약 사범으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해외 체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조기 유학 봐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어린 시절부터 지금 이렇게 대마초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다 보면 그게 조금 조금씩 점진적으로 의존이 생기면서 양이 좀 더 증가해야 그 전에 느끼던 감각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중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던 환경에서 국내로 돌아오면 결국은 허용이 안 되다 보니까 불법으로 이런 것들을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렇게 대마가 허용되는 주가 미국의 모든 주에서 다 허가 되는 건 아니고요 8개 주에서만 허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워싱턴, 오리곤, 네바다 주로 서쪽에 있는 주들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마 많은 조기 유학생들이 유학을 가는 캘리포니아주하고 메사추세츠주가 이게 허용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이게 지금 불법이라는 인식 없이 그냥 습벽 같은 게 생겨서 국내에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불법 행위로 지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대마를 했어도 잘못한 게 드러나면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속인주의라서요 여기까지 하죠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그것이 듣고 싶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력과 교수 장용진 아시아경제 기자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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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